안녕하세요 토담비 RC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험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저희가 12월이다 보니까 어때요? 시험이 조금 일주일 정도 앞당겨져 있죠 크리스마스 뒤가 아니라 앞에 시험이 좀 위치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보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도 좀 미리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게 됐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11월 30일날 시험 잘 보셨나요? 기존하고 뭐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씩 변화가 조금 느껴지곤 있는데요 뭐 이제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느껴지면 제가 바로 곧장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후기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저희 토담비 어때요? 카페에서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이 모의고사 특강 보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어때요? 또 정답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저희 카페 꼭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때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날씨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날의 컨디션이 상당히 시험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날 막 아예 못 가내도 있고요 열이 나가지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그날 가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해야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왔던 거를 어때요? 손해를 보지 않겠죠?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의 컨디션까지 관리를 꼭 해서 어때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여러분 이제 막 징그럽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 풀 때는 항상 뭐예요? 보기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기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어영 문제처럼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패턴으로 제일 잡아두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뭐가 있어요? while이라는 뭐가 보여요? 접속사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while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while 뒤에는 뭐가? 문장이 온다가 가장 1순위로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while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생각이 바로 났어야 되는데 ing나 pp가 온다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분사라 하죠? 분사 구문이거든요 여러분이 while뿐만 아니라 when도 마찬가지예요 when하고 while이 오게 되면 무조건 어때요? ing, pp 이렇게 해가지고 품사 구문 형태처럼 보이는 문제가 나온다예요 그러면 반드시 확인할 건 그 뒤야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는지만 확인해 그럼 어때요 명사가 어때요 ing 같은 경우는 능동형이다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 명사 우리가 목적어라 하죠 준동사도 어때요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는단 말이지 대신 어때요 pp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패턴으로 기억한다기보다는 원래는 어때요 제대로 알고 푸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때요 시험용으로 우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패턴으로 잡아주셔도 괜찮아 그래서 while 뒤에 어때요 명사 있죠 그럼 무조건 뭐가 ing가 정답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뭐도 그렇죠 when 또한 그렇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두 번 문제 2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 보면 2번 보면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또 동사가 종류별로 쫙 깔려있죠 자 동사 문제를 풀 때 원칙은 어때요 동사와 준동사가 같이 깔려있는 경우에 반드시 뭐예요 동사 자린가 아닌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be supposed to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이 머릿속 딱 떠올라야 돼요 아 be supposed to do 이게 떠올랐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이미 뭐예요 a번이야 그냥 be supposed to do였다고 그렇죠 아는 사람은 그냥 어때요 쓰고 이미 넘어간 문제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찾는 거죠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그러겠죠 자 구조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아 after라는 거 왔고요 after 뒤에 막 가다가 아 컷마 찍었네 그죠 여기서 끊어져서 여기 주워있고 그 다음 보다 보니까 어 동사고 동사 있으니까 뭐야 어 동사는 아니네 그래서 뭐야 얘네 답 아니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어때요 또 갑자기 준동사가 두 개니까 덜커덜 걸리지 그럼 결국엔 또 모르면 틀리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주 보이는 어때요 패턴의 형태의 표현들은 반드시 잡아 두셔야 돼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항상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반대야 뭐냐면 반드시 쓰면서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때요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표현이 나오면 입으로 따라 해야 돼 입으로 그죠 쓰지 않고 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연상이 되거든 머릿속으로 연상하고 내 입에서 하고 소리로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암기가 돼야 돼 그래서 be supposed to 한 번 해볼까요 자 배가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 그죠 뭐뭐 하기로 돼있다 하나 표현 동의형과 뭐랄까 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줄드죠 ok be scheduled to do 패턴이란 말이야 요거까지 같이 잡아주면 깔끔한 거지 그죠 얘도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하기로 돼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묶어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게끔 절대적으로 뭘로 입으로 기억해라 다음 가겠습니다 3번 가봅니다 자 3번 보시면 역시나 뭐야 똑같은 어영 패턴입니다 그럼 무조건 어때요 앞과 뒤가 절대적으로 중요해 우선 앞에 볼까요 앞에 뭐가 보여요 명사 보이죠 뭐 이제 매동식 동사 사형식 동사 해가지고 허가 뭐 이제 뭐야 하나의 목적으로 따로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야 명사로 끝났죠 그러면 우선 여기서 끊어진 거 아닌가 생각해버려 괜찮아 어영 문제에서는 그리고 뒤에 뭐가 보여 뒤에 as 보이죠 as는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야 무조건 끊어진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100% 부사입니다 100% 뭐라고 부사 그래서 뭐야 정답은 2번이 정답 이제 간혹 가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어때요 오형식 동사 우리 여러분 공부해봤죠 오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 목적어 명사가 있고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이거 아시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쌤 명사 오고 뒤에 형성 오는데요 맞아 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확인할 때 뭐야 이렇게 쓰면서 뭔 생각하는 거야 혹시 동사가 뭐 오형식 동사냐 그거는 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어때요 그냥 일반 삼형식 동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정답은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부사가 정답이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반드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기본 부사 자리는 어때요 부사는 앞에 구조가 완전하고 뒤에 구조도 어때요 별개적으로 완전하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뭐다 부사 자리지 않습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4번이에요 동사 어휘 문제야 동사가 4개가 같이 나왔죠 자 동사 어휘가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면 돼 해석을 하는 건 좋은데 해석하기 전에 보면 동사를 보면서 조금만 판단해 줄게 있어 뭐야 그렇죠 매병식 동사인가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다 흘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렇게 분류하죠 뭐야 아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그래서 목적어 유문을 가지고 먼저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봐봐 1 2 3 4 5 보면 어때요 다 뭐예요 다 타동사죠 그러면 이미 뭐야 잠깐 지어볼까요 다 타동사예요 그치 그러면 타동사도 뭐예요 아까 보면 뭐 3 4 5 그죠 오케이 혹시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있는가 보면서 구조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아니면 이제 그때 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 어때요 그게 아니라면 괜찮 그냥 바로 구조만 보고도 풀 수 있어요 정답은 이거는 내가 보면 바로 이건 정답이 C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바로 뭘 봤으니까 됐을 봤으니까 announce 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그래 선생님 inform도 분명히 됐이라고 저번에 그러셨잖아 맞아요 됐이 돼 그쵸 inform도 됐이고 brief도 됐이고 notify도 됐이야 아 근데 왜 답이 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한마디 하지 뭐라고 이 단어 있죠 inform brief notify는요 의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brief는 간단히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내용보다는 어떠한 사람에게 알려준다가 핵심이야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보통 무조건 사람이 붙어 뭐가 붙는다고요 사람 그러니까 inform notify는 뜻 같잖아 어차피 답이 아닐 거라고 판단했을 거고 brief도 마찬가지 뒤에 뭐가 나온다 반드시 사람이 나와 그리고 나서 대절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어 근데 뭐야 지금 바로 대절이 바로 붙었잖아 그니까 정답은 그냥 C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죠 히 세드 대시지 그러면 그냥 그러면 대절 이안을 말했다 야 그죠 근데 여러분 텔이라는 단어 알죠 텔 여기다 써볼까 아이고 내 손이 글 써버렸네 텔 나왔죠 텔 다음에는 뭐가 나와 사람이 나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대절이 나와 텔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세이라는 단어처럼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세이는 그냥 대절이 붙어가지고 뭐야 대절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때 쓰는 게 세이야 근데 텔은 뭐야 너한테 아니면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뭐야 inform brief notify 뭐야 텔까지 얘네들은 뭐야 사람이 오고 대절이고 어나운스는 그냥 뭐야 대절이 바로 붙는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어나운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었던 타입의 문제였습니다 동사 반드시 정리해서 마무리 져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뭐예요 전치사 문제야 전치사 문제는 어때요 우선 전치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치 여러분 next to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옆에 있죠 옆에 원래 이제 어때요 우리가 옆에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by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음 또 얘기해봐 빨리 가만있지 말고 빨리 대답해 beside도 있고 그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퍼져나가면 어때요 near라는 단어 참 많이 보이죠 그쵸 알아야 되는 단어 on은 어디 설마 on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야 위에 위에 계속 위에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뭐야 얘는 표면 위에요 표면 위에 표면 위에 붙어있어 어 먼지가 어때 표면 위에 붙어있네 여기 모니터 위에 그쵸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어때요 on이야 그치 between은 항상 뭐예요 몇 개 이상이라고 했죠 몇 개 이상이라 미안해 두 개야 두 개 항상 그쵸 오케이 between a and b잖아 그럴 때 쓰는 거죠 between하고 비교되는 거 뭐였지 오케이 among에 among among에 몇 개 이상 그렇죠 얘가 세 개 이상을 언급할 때 쓰는 거죠 down은 어때 아래로 오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down the stair 이렇게 나가잖아 그쵸 그 계단은 어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방향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down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의미를 우선 기본적으로 판단하면서 쏙 들어가는 거지 그때 제일 먼저 볼 거는 우선 명사야 뒤에 뭐가 있어요 entrance 뭐죠 일종의 장소지 그러면 장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뭔가 봐야지 그쵸 그럼 어때 next 옆에 딱 괜찮지 입구 옆에 근데 이미 여러분이 entrance는 너무도 많이 뭐하고 near라는 단어하고 붙어다니는 단어예요 이번에도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때 입구 옆에 바로 뒤에 뭐가 있다 할 때 정말 많이 쓴단 말이야 이미 정답은 next 2인 것 같아요 왜 on은 힘들어 입구 위에 위에 뭐가 뭐 입구가 있으면 입구 위에 뭐가 붙어있나 보지 이럴 때 쓴단 말이야 between은 아까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명사가 붙으면 뭐가 있어야 돼 명사에 s 복수가 보통 붙어있어 그래서 어때 entrance s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버릴 수 있었거든 그쵸 근데 어때 입구 아래로만 좀 그랬잖아 어디 땅속으로 갈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next 2 여러분이 잘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그냥 점수에 여러분한테 점수한테 그냥 포인트가 딱 되는 거야 제발 외워요 제발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다음 갑니다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쵸 actively 무슨 뜻이야 그쵸 적극적으로 어때요 내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내가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할 때 그때 쓰는 게 actively야 뭔가 active 하잖아 느낌 자체가 포지티블리는 어때요 느낌 바로 보지 그냥 뭐야 애가 긍정적이야 그쵸 생각 자체가 포지티브해 그쵸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받아들면 돼 recently는 최근에죠 최근에 그쵸 시기적으로 어때요 과거나 그쵸 뭐 현재 완료하고부터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최근에 나 뭐 했었어 해왔어 이럴 때 쓰는 거 briefly는 우리가 briefly는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하는데 뭐 얘는 간단하게란 말 우리가 제일 많이 알죠 간단하게 그쵸 예 근데 얘는 뭐라고 있어 잠깐이란 뜻으로도 쓰여 시간적으로 잠깐만 할 때 그 잠깐이야 그렇죠 오케이 briefly 잘 기억해야 돼 잠깐이란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인다 자 그때 어때 얘는 어쨌든 가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어때 부사 같은 경우 뭐 수식해 동사 수식이 제일 많죠 그럼 혹시나 해가지고 동사 보는 거야 근데 역시나 뭐가 있어 참석하네 그쵸 그럼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하는 거죠 참석은 뭐야 행위잖아 행위 참석하는 행위 그쵸 그럼 뭐야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겠지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조금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액티블리가 좀 더 빨랐을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 어떻게 해석을 하지 해석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중요한 건 여러분 제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막 그냥 막 뭉퉁그려가지고 해석 막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어때요 반드시 이 동사하고 붙여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니까 액티브 열을 엿다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반드시 참석하다라는 말하고 그니까 연결해서 가는 건 좋지만 반드시 이 바로 옆에 있는 동사 아니면 바로 뒤에 있는 동사 이런 거 하고 묶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도우즈 뭐야 뭐뭐 하는 사람들이지 후 그럼 어때요 참석하는 사람들은 뭐를 워크샵을 참석하는 사람들은 비 에스크드 투두 어 표현이다 그쵸 빨리 봐 비 아스크드 투두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는 뜻이야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비 아스크드 투두 비 아스크드 투두 비 아스크드 투두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뭐도록 참석하도록 어떻게 참석해 더욱 더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요청받습니다라는 거지 정답은 이미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a 땡큐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됐고요 다음 7번 가보자 7번은 어려워 보이나 그냥 품사 문제야 not은 부사 no는 형용사 no는 명사 nothing은 명사 근데 뭐야 밑줄 뒤에 뭐 있어 파킹이라는 뭐가 보여 명사가 보이죠 그리고 이런 파킹이 헷갈렸다 치더라도 뭐야 동사 보이잖아 그쵸 오케이 여러분이 보면 많이 그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많이 이렇게 스티커로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벽 같은데 no parking no smoking 뭐 보이나 그쵸 no smoking을 기억했어도 no parking이 우리가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어때요 명사 표현은 형용사 no parking이네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여러분이 none 같은 거 헷갈리잖아 그럼 따라해봐 none of them none of them 그렇죠 생각나지 이렇게 너는 그냥 명사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none of them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뭐 감사한 포인트가 됐겠네요 여기 보면 뭐 있어 in order to do죠 힙이 동사니까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 뭐 뜻이 뭐라고 뭐뭐하기 위해서 좋아 잘 잡아놨다 좋습니다 다음 108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8번 보면 어휘 문제야 순간적으로 조금 그렇죠 그쵸 자신감을 가져 괜찮아 괜찮아 맨날 나오는 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correspondence 무슨 뜻이에요 어 그렇지 서신 서신 뭔가 correspondence가 응답하잖아 이제 일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동사 자체가 어때요 응답하는 거야 답해주는 거 그 다음에 frequency는 어때요 주기라는 뜻이죠 주기 주파수라는 말로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아마 공대생들은 많이 frequency란 말을 많이 보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렇게 주기율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position은 뭐야 소유지 소유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관련성이죠 그쵸 관련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 여러분들이 굳이 막 너무 사전적인 의미로 막 단어 찾아 사전적 의미로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에서 어때요 명사 형태라는 걸로 인지하고 있으면 돼 괜찮아 그죠 대신 사전을 찾을 때 뜻이 아예 생뚱맞은 건데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때요 해석해야 되겠지 어쩔 수 없어 그럼 봐봐 i would prefer 무슨 뜻이야 would prefer 뭐뭐 하는 거를 선호하다는 뜻이야 뭐라고 뜻이 뭐뭐 하는 거를 선호하다 그죠 뭐 하는 걸 나 투 받는 거를 받지 않는 거를 선호한다고 그러지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걸 선호합니다 어떤 거를 any more 더 이상의 뭐를 그지 오케이 더 이상의 뭐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지 뭐로부터 니 기관으로부터 니네 회사로부터 뭐 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뭐야 그러면 서신을 받고 싶지 않아 죽이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니까 설마 소유 이건 아니잖아 그지 정답 당연히 뭐야 당신의 회사로부터 뭐야 서신 더 이상 편지 우편물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지 마 이럴 때 쓰는 거야 코레스폰던스 자 코레스폰던스 보면 우리가 시험에 올해만 해도 작년 말이었나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 시험에 나왔던 단어가 뭐야 코레스폰던트야 코레스폰던트 3초 줄게요 답해봐 뭐야 1 2 3 뭐야 뜻이 그렇지 특파원이란 뜻이야 뭐라고 특파원 아 글자 되게 크다 특파원 왜 크겠어 중요하니까 특파원 반드시 남겨야 돼 뭐라고 특파원입니다 특파원 코레스폰던트 특파원 기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 특파원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다음 보시면 똑같은 또 어휘 문제네요 어우 또 어려웠네 그죠 응 근데 우린 가능해 가능해 그지 얼터넌 팀은 무슨 뜻이야 대안에란 뜻이죠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때요 어떤 이거 말고 어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잖아 그죠 요즘 여러분 야구 시즌이죠 야구 스토브리그라고 하잖아 어때요 이번에 어때 유명한 선수 내가 어때요 사고 싶었는데 우리 지키고 싶었는데 난 딴 팀에서 사가버렸어 그럼 뭐가 필요해 대안이 필요하지 얘가 안되니까 다른 애들도 있었어야 되잖아 대안책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얼터네티브 야구로라도 꼭 기억해 그죠 프리퍼는 어때 프리퍼는 선호하는 거죠 선호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오케이 언어큐파이드는 뭐야 채워지지 않은 거죠 아큐파이가 채워지는 거잖아 물론 이제 제가 날씨 강사긴 합니다만 언어큐파이드는 뭐야 맨날 사진문제 의자 같은 거 막 비어있을 때 쓰는 거 아냐 그죠 그 다음에 억퍼더블은 무슨 뜻이지 값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원래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뭐할 뭐뭐할 능력이 되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값싼으로 생각하셔도 괜찮다 해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해석을 하면서 잡아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다 보지 말고 우선 뭐야 내가 뭐야 이거 얘는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하게 뭘 이렇게 기냐 그죠 이렇게 명사네요 그죠 에너지 투자에요 그죠 make investment 투자하다라는 표현이야 make an investment 그죠 오케이 근데 에너지 투자를 하게 현재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가 오일 회사들이 그죠 예 인원에프 투 형광펜 밑줄 설마 지금 형광펜도 준비 안 된 거 아니지 인원에프 투 무슨 뜻이야 뭐뭐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괜찮아 뭐뭐 하기 위해서 remain competitive 무슨 뜻이야 경쟁력을 remain 유지하고 싶은 거야 경쟁력을 계속 갖추고 싶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서 미래 뭐야 에너지 시장에서 딱 나오네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어때요 뭔가 맨날 오일이 부족이 있잖아 그니까 뭘 찾나 대체 에너지를 찾겠지 정답은 당연히 뭐야 a번이네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10번 가볼까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죠 지죽박죽이야 막 지 맘이야 언네스는 뭐예요 접속사고 클로우즐리는 부사고 뜻이 뭐야 근데 클로우즐리 그렇지 면밀하게 면밀히 지금쯤 열어볼 때 면밀히 딱 클로우즐리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 뭐야 조사해 조사 이그잼 이그잼이나 아시죠 조사를 어떻게 면밀히 조사해 체크 확인 어떻게 면밀히 체크해 이럴 때 쓰는 거 엄마 rather는 뭐야 rather는 다소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지 그 다음에 too much는 뭐야 너무 많다지 그치 근데 too much 하면 생각나는 거였어 난 이게 정말 꿈이야 too much money 있잖아 나 이런 말 해보고 싶어요 much money 말고 너무 많아 뉘앙스가 안좋잖아 too much money 너무 많다니까 이런거 하고 싶어 그치 중요한거 too much 내가 그 말 한말 기독해 뭐라고 써 too much money 얘 뒤에는 뭐가 와 명사가 오는 그냥 하나의 포인트야 바로 잡아도 돼 too much money 근데 여러분 딱 보여 뒤에 뭐 있어 negative 아 뭐야 몰라 품사 뭐야 형용사 포지티브의 반대말이잖아 그죠 그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렇죠 근데 뭐야 some 약간의 뭐야 뭐뭐한 negative feedback 뭐겠어 당연히 b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 명사 뒤에 형용사랑 붙어있으니까 바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야 당연히 rather겠지 약간은 약간은 어때요 다소 어때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ok in the inlineable 뭐뭐의 비추어라는 뜻이니까 뭐뭐의 비추어 ok 정답은 당연히 rather겠죠 좀 설명이 좀 복잡해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여기에 붙어가지고 덩어리째 나온 표현이었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ok 자 다음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benefit sub refrain rate 동서어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시험에서 benefit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benefit 정답도 benefit이었던 것 같고 benefit 어때요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혜택을 주는 거 뭐뭐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benefit은 자동사 형태로 쓰이면서 benefit 항상 from을 달고 다녀요 그렇죠 benefit from sub는 뭘 달고 다녀 sub as예요 sub as 서브 as 얘 같은 경우는 sub 나오고 as가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직책 같은 게 많이 나온다 직책 그러니까 어떠한 직책으로서 일할 때 많이 쓰여요 반드시 직책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매체로 어떠한 하나의 뭐로서 그렇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요소로서 일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반어 sub예요 refrain은 여러분 전치사 뭐 써 그렇죠 from을 써 ok from 이렇게 뭐뭐하는 거를 금지하다 금하다 라는 뜻이죠 wait은 wait은 그렇지 전치사 뭐야 for를 써요 다 정리했어 설마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지 바로바로 써야 돼 자동사 했다가 전치사 묶는 건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야 바로바로 문제 푸는 게 편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단어들이 다 쓰는 걸 알았고 뒤에 뭐가 보여 from boys 그러면 정답은 뭐야 a 아니면 c야 그럼 어때요 하나는 어때 이득을 주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금하는 거니까 해석하면 뭘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니까 정답 뭐야 당연히 refrain이 정답이 맞겠죠 자 해볼까요 이 민감한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뭐다 민감한 센서티브가 뭐라고 민감한 민감한 어때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be required to do 뭐뭐하도록 요청받다 우리 오늘 외운 거 뭐 있지 아까 be asked to do 있지 똑같아 뭐뭐하도록 요청받는 거 뭐하도록 요청받는 거 뭐하도록 요청받는다 뭐야 reveal 공개하는 거 뭐하겠어 당연히 금지하겠지 정답 당연히 refrain이죠 자 하나 중요한 거 또 나왔다 confidential 무슨 뜻이야 confidential 기밀에 그죠 기밀에라는 뜻이잖아 그죠 여러분 군대 가봐 군대 가면 맨날 뭐라고 써있어 문서에다가 어때요 secret 이라고 써있어 그죠 근데 옆에 다른 문서는 어떤 거 또 뭐라고 써있어 confidential 써있어 그죠 기밀 문서일 때 secret 이란 단어 아니면 confidential 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 혹시 지금 이 단어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바로 인터넷 딱 쳐 뭐라고 confidential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딱 눌러봐 그럼 어때요 뭐가 또 막 문서에다가 confidential 도장 찍힌 거 막 보여 아시겠죠 그렇게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땡큐 그죠 보자마자 땡큐 왜 표현이야 in preparation for 정답 뭐야 당연히 see 몰라도 뭐야 see 왜 전취사 뒤에 명사 근데 뭐야 preparing이 여러분이 동명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동명사 내가 뭐라고 써 동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을 가질 것이다 동명사는 보니까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기 때문에 목적 없잖아 뒤에 for 바로 받으니까 정답 뭐야 당연히 2번 반드시 이거 표현 외워 뭐뭐에 대한 준비로써 ok 반드시 꼭 좀 외워주세요 뭐뭐를 준비 뭐뭐 하는데 준비로써 그대로 그렇게 의역해서라도 잡아주시면 깔끔할 거라고 봅니다 ok 그 다음에 no later than 늦어도 늦어도 표현 중요해 no later than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탁 복합명사다 그죠 ok 복합명사가 이번 달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ok 일반 명사 형태로 출현됐었던 단어긴 합니다 safety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regulation 하고 붙는 뭐예요 단어를 찾아라 하는 거지 그럼 명사 앞에 여기는 뭐야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으니까 형용사인 safe 정답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은 분명히 safe로 가 근데 중요한 건 safe를 쓰면 안돼 안돼 안 돼 뭐예요 안전 규정이어가지고 뭐야 safety regulation 이거든 이거는 반드시 외웠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safety regulation 근데 복합명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리 알고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가 아닌 근거가 있어 뭐냐면 safe regulation 하면 규정 규제 자체가 어때요 지 규제가 안전한 거야 안전한 거라고 그래서 안전한 규정이야 뭐 규정이 왜 안전해야 돼 규정이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문서 같은 거면 문서가 여기 있으면 이 문서가 어때 안전한 곳에 있어 그럼 어때 안전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쓸 순 있지 그러나 여기서는 뭐야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잖아 그래서 항상 복합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복합명사는 어쨌든 반드시 이런 것들 좀 자주 나오는 건 제발 좀 외워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영 문제네요 그죠 지금 어영이니까 바로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엔드 보이지 엔드은 어때 뭐 생각 들어 그렇지 같은 거 연결하는 거 병치 그래 놓고 뒤에 뭐야 언더 써 있지 전면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부터 끌어버리는 거야 그죠 어떠한 상황 하에서란 뜻이고 뭐라고 뜻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자 근데 뭐야 비동사 뒤에 뭐야 100% 워터프리프 형용사 나왔지 이 풍사가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지 여러분 지금 근데 뭐가 있어 뒤에 아니 앞에 아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 그러니까 뭐야 형용사 and 형용사겠지 뭐 정답 뭐예요 durable 무슨 뜻이야 내구성 있는 이란 뜻이겠죠 durability는 내구성이겠죠 이렇게 duration은 기간이란 뜻이고 반드시 하나씩 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정도면 됐어요 자 다음 15번 가봅니다 15번 보시면 even well just never 자 부사 4가지에요 특징있는 부사에요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ly 부사가 참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좀 문법적인 요소를 찾는 특징있는 부사가 나오기도 하죠 방법은 있어요 해석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 부사의 특성을 많이 외워두거나 그죠 2분하면 생각나는게 어이구 다 뭔지 얘기해버렸네 그죠 2분하면 생각나는게 뭐 있어 그렇죠 비교급이나 뭐 최상급 강조부사 비교급 최상급 강조부사 그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야 모어라는 단어나 어때요 더 모스트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 앞에 오는 거야 이분이라는 단어가 어째 그때 제일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때요 심지어 뭐뭐 좋자라는 의미로도 쓰일 때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well은 어때요 well은 well은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쓰는 잘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뭐뭐 잘 이럴 때 쓰는 거 있잖아 근데 두번째 뜻이 훨씬이야 훨씬 뜻이 뭐라고 훨씬 well이라는 단어는요 훨씬이란 뜻으로 쓰일 때 보통 뒤에 뭐 붙냐면 전지사 있지 이거 내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비강의 그 강의 찍으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야 뭐지 하나만 쓸게요 behind schedule이야 그럼 뭐야 behind schedule이 일정보다 뒤처진 거야 뒤처진 거야 여기 well 들어가니까 어때 훨씬 뒤처진 거지 써진 그대로야 훨씬 뒤처진겨 그죠 well이 들어가가지고 훨씬 뒤처져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시작할게 ok just에요 여러분 just는 무슨 뜻이야 단지란 뜻이잖아 아니면 방금 막 이란 뜻이기도 하고 just는 어때요 우리가 동사원형 있죠 뭐라고 하지 명령문이라 하지 그죠 그니까 just라는 단어가 와서 명령문으로 이렇게 동사원형 나올 때 이럴 때도 쓰기도 해요 ok 얘는 뭐해 또 원급 비교에도 쓰기도 해요 뭐라고 원급 그니까 as 뭐뭐 as 할 때 그 앞에 어때요 just가 돼서 딱 그만큼이란 얘기할 때 쓰겠죠 ok just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네 번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사죠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가 보니까 뭐야 갑자기 동사가 원형이 나왔어 그죠 under estimate이잖아 추정을 하는데 어때요 아래로 추정하는 거지 그죠 ok 그니까 어때요 본인이 쓴 건 원래 기존 것보다 어때요 무시한다라는 뉘앙스겠죠 과소평가하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이 잡는 게 제일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 아마 여러분이 c하고 d하고 딱 눈에 들어왔을 테니까 그럼 어때요 나 어때 뭐야 가장 최고의 기술을 어때요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under estimate 과소평가 뭐를 그 가치를 뭐하지 마라 과소평가하지는 마세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어때요 매니저를 어때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과소평가하라 말 문맥적으로 말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은 잘 찾았을 것 같아요 저 시험에 never가 어떻게 출연이 됐냐면 never 다음에 어때요 동사가 나오고 ing 뭐예요 동명사 있죠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도 출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얘도 보니까 동사잖아 그래서 동사를 어때요 부정하는 낫 대신에 never가 들어갔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여기서는 실제 그냥 일반 동사가 원형이 와가지고 명령으로 쓰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어때요 동명사도 준동사니까 이렇게 부정하는 형태로 쓰였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6번 가보도록 하죠 자 16번 보시면 전치사가 지금 보입니다 어때요 비아는 어때요 뭐뭐를 통해서 쓸 정도의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를 통해서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매개체를 통해서 할 때 after는 부사로 나중에란 뜻이죠 나중에 about은 관해서 to는 뭐 뭐 으로니까 미팅이 어때요 행해질 거죠 그지 수행이 되긴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예요 비디오 컨퍼런스잖아 그죠 오케이 화상통화겠죠 그지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졌다 좀 쉬운 타입의 전치사 문제 타입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정도 뭐 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17번 가볼까요 음 그랜트 하면 뭐 생각나 그쵸 오케이 얘는 뭐야 명사도 되고 어때요 그렇지 뭐도 돼 동사도 돼요 동사는 매동식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동사 뒤에 뭐가 나와 A라는 명사에게 B를 어때요 수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여하다 어때요 그 다음에 그랜트는 일종의 보조금 장학금 이 정도로 쓰이면 되겠어요 수여해 주는 거니까 수여해 주는 돈 같은 걸 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자 저 자리가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동사 원형 동사 나오면 진짜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그럼 무슨 답이 아닌 건 뭐야 빠이빠이 그쵸 아니죠 그럼 어때 그랜트 비 그랜팅 비 그랜티드 아 괜찮네요 그쵸 자 그럼 어때요 매동식으로 쓰였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네 그쵸 자 동사 타입이 나오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이니까 다 괜찮죠 자 그럼 어때요 수일치는 건너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야 돼 태 태가 솔직히 제일 중요해 왜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능동이냐 수동을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놈이거든 그래서 어때요 항상 태가 중요시대요 매동식이 사형식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 윌 다음에 근데 뭐야 수리 엑스트라 베이케이션 데이죠 그치 어 얘 봐봐 얘는 뭐야 제공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뭐를 비라는 휴가를 제공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있어 없어 누가 사람이 없잖아 그니까 뭐야 능동형은 이미 아니라는 게 보여야 해 그쵸 그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를 제공하다 이 내용이 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니까 이미 정답은 뭐야 수동형이야 비 그랜티드가 정답이야 그쵸 예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야 사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오케이 우리가 아까 썼죠 사형식 동사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보통 A는 누구누구 애개란 뜻으로 쓰이잖아 근데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어떠한 사람이 주어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뭘로 가 수동태로 바뀌면 주어로 온다 A라는 사람이 뭐야 B 그다음 뭐야 PP 수동태 바뀌지 그래도 뭐가 B라는 명사가 어디로 남아 뒤로 남아 그래서 어때요 수동태 뒤에 뭐가 명사가 남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게 매동식 동사라고요 사형식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혹시 헷갈리면 어때요 다시 가서 동영상 보세요 보면 어때요 사형식하고 오형식이 된다 이걸 보게 돼 볼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체크해야 돼 아시겠죠 수동태 문제는 보통 목적의 유무로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근데 사형식과 오형식은 알아둬야 돼 걔네만 특이하니까 특이한 건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지 반드시 반드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셔야 된다 좋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will be PP가 오고도 명사가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됐는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다음 갑니다 after 다음에 successful 하면서 어형 패턴의 문제 좀 쉽습니다 왜 부사저잉 여러분들이 successful를 보고 그 뒤에 뭐가 부사가 뭐 수 시간 이걸 판단하는 건 좋지만 구조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버려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 after가 뭐야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잖아 근데 여기서 끊어지고 나서 동사는 없으니까 어차피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로 보면서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야 돼 그죠 그지 after 뒤에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 됐든지 명사 아니면 ing만 와 ing만 온다고 오케이 예외 없이 생각해 정답 뭐야 그냥 머지야 머지 머지가 머지 그죠 머지는 합병하다야 합병하다 뭐라고요 합병하다 오케이 자동사를 항상 머지 위드로 참 많이 써요 머지 뭐라고 써요 위드 머지 위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뜻이 뭐라고 합병하다 자 어쨌든 포인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after 뒤에는 뭐가 온다 무조건 명사나 ing만 온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오케이 어 당연히 이제 접속사로 쓰일 때는 다르게 쓰이겠지만 오케이 문장이 오겠죠 그렇죠 전치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19번 가보자 119번 보시면 소유격 뒤에 뭐예요 명사 이거 뭐예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런게 나와 실수하면 안돼 city is 소유격이자 소유격 뒤에 뭐예요 누가 명사야 attraction 무슨 뜻이에요 명소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attraction 뭐야 명소 까먹지 않도록 쉬운 문제였네요 바로 갈 수 근데 하나만 체크할까 provide a with b 나온지 좀 꽤 된거 같네 우리 본지 그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a라는 어때요 시민들에게 뭐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 까지 잡아주면 되겠다 좋아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20번입니다 자 120번 보면 어때요 동사가 4개가 나왔어요 동사 자리 확실해 100%야 왜 아 4개 다 동사니까 그럼 어때요 뭘 봐 수 태 시 보지 그럼 여러분 어때 수 일치를 보는 건 좋은데 수 일치 보는 건 좋은데 보기를 조금 빨리 볼 줄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능동과 수동이 섞였구나라는 걸 알아 자 그럼 뭐가 봐 그렇지 목적일 수 없어 어우 목적 없어 그럼 뭐만 찾아 수동태 그럼 누가 성태야 어 a 능동 어 b 능동 c o c 수동 정답 d o 능동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결이 조금 더 어려우면 여기에 뭐 pp 같은 거 이거 아니구나 이건 똑같구나 어때요 얘네 pp 하나 더 넣겠지 그래서 어때요 시제 문제로 돌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수동태에서 끝 했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백십 번까지 어때요 할 만한가요 그렇죠 예 조금 더 한번 또 달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백이십일 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때요 품서 문제죠 어영 패턴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형이긴 합니다만 앤드로 연결되어 가지고 연결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오 근데 이미 문제는 정답이 바로 보여요 왜 투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액세스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액세싱하고 액세스하고 명사하고 동명사 중에 선택하시오 패턴 문제가 가능성이 제일 많아 자 보시면 어때요 앞에 뭐가 있어요 오케이 보시면 어때요 쭉 하고 커머 딱 찍었지 그럼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끊어지면서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빛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three night stay 3일 어때요 3일간에 머물이죠 그렇죠 오케이 3일간 어때요 머물 수 있는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일간에 숙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호텔에서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거를 어때요 머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뭐도 가질 수 있다 to 어때요 가장 좋은 어때요 서핑이죠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때 서핑해야 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권한이죠 이제 원래는 여러분이 액세스라는 단어가 어때요 그렇죠 접근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접근인데 그 뉘앙스 중에 뭐가 있냐면 권한이나 허가의 개념을 갖는단 말이죠 오케이 허가 그랬기 때문에 정답이 어때 액세스 아니면 액세스 이제 여기 명사가 확실해 뭐하고 stay라는 명사하고 뭐하고 명사하고 근데 여러분한테 to가 키워드가 돼요 액세스는 여러분 어때요 동사일 때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게 중요해 동사일 때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그러니까 만약에 동명사로 쓰이면 to가 와 안 와 오지 않아요 액세스 더 인터넷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뭐야 보자마자 b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한 사람들은 이미 정답 b 썼을 가능성이 제일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b번이 정답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122번입니다 122번 보시면 아우 막 섞였다 뭐가 접속사가 4개가 다 접속사야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는데 뭐가 뭐야 프롬프틀리 보이죠 뭐예요 직후 직전에 표현해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프롬프틀리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이것도 안 쓸게요 프롬프틀리는 그렇죠 오케이 shortly 아시죠 sho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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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가 들어가면 직전이에요 직전 직전 after가 들어가면 직후가 돼요 shortly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게 soon도 되고 이렇게 프롬프틀리 당연한 거고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right after 아시죠 오케이 right 그렇죠 오케이 아니면 just까지 immediately to 있는데 immediately는 제가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까지 묶어서 표현 꼭 정리해 주세요 한 번만 써봐 아시겠죠 그래서 직전 직후 표현이다라는 거 그 대신 여러분 다른 접속사 한번 볼까요 provided that은 무슨 뜻이야 if a 동의어져 that은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원래가 없죠 그죠 that은 원래 뜻이 없는 접속사 명사절에서 이미 뭐뭐하는 것이란 뜻으로 갖고 있긴 하죠 그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보자마자 thank you였어야 돼요 보자마자 여러분 with가 바로 정답이죠 왜 be familiar with 표현 잡아주셨어야 됐겠다 물론 이제 구조를 얘기하면 어때요 여기에 with가 들어가 여기가 with였지 with가 들어가고 뭐가 없어요 뒤에 명사가 지금 없죠 어디로 간 거야 전치사 뒤에 명사는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오면서 어때요 앞쪽으로 가 있는 거죠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올 때는 어때요 목적어가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여기서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가 있는 형태였다 근데 이거는 1초만 딱 바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 be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 be satisfied with be familiar with 오케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하면 be equipped with 까지 잡아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4번 갑니다 124번 보시면 come by 어때요 그 다음에 turn take예요 자 동사 4개입니다 얘네들은 참 자주 활용되는 단어죠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많이 많이 아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때요 음맥적으로 어때요 접근해서 알맞은 걸 찾아라죠 그래서 딱 가서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in이 보이죠 그럼 어때요 come in 어디로 들어올 때 come in 하죠 come in come in 그죠 그 다음에 by by는 in하고 붙어 쓰는 경우 없다고 보시면 돼 by는 원래 자체가 타동사기 때문에 턴은 어때요 turn in 무슨 뜻이야 turn in 그렇죠 hand in하고 똑같애 뭐예요 제출하다 제출하다 그럼 어때요 제출하는 내용만 나가면 되겠죠 뒤에 뭐가 나왔어 대여 cv cv가 뭐야 그렇죠 커리큘럼 비이터라고 그래 커리큘럼 비이터 레주메 아시죠 레주메의 동의어야 레주메 오케이 우리가 어때요 cv의 약자는 커리큘럼 비이터는 제가 지금 쓰지 않습니다만 혹시 궁금한 찾아봐 근데 보통 cv라고 나올테니까 cv가 뭐다 레주메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럼 어때요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나라는 거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125번 갑니다 125번 보시면 접속사가 4개가 딱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럼 무슨 접속사일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명사절이야 명사절 자 명사절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어때요 명사 보기 아 역시나 명사절이 뭐야 세 개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명사절이구나 하고 딱 가서 봤는데 뭐가 보여요 커머가 보이시죠 커머가 본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 어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뭐야 문장이 또 나와 그리고 또 어때요 봐봐 동사 있죠 그럼 뭐란 얘기야 부사절인데 그럼 정답이 뭐야 삐 해석하지 않고 이미 끝난 거야 명사절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가 오면 어때요 문장구조 주어동사 뭐 뭐쩌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제 상호 접속사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구조 덩어리가 쥐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동사가 나와야지 이럴 때만 명사절 접속사 여기가 정답이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지금 갑자기 컷만 찍어놓고 문장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정답 부사절인 씬스만이 정답 씬스의 뜻은 뭘까요 딱 보니까 때문에네 왜 시제가 현재야 씬스가 어때요 이래로란 뜻으로 쓰이려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 과거가 오고 저쪽 뒤에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되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해석하지도 않고 푸는 문제였네요 다음 가볼게요 126번 갑니다 126번 보시면 will 다음에 have죠 자 그럼 어때요 조동사 입고 동사 원형 끝난 상태에서 부사절 물어가는 거죠 의미 문제에요 메인니는 어때요 주로라는 뜻이고 쇼틀리는 곧이죠 정답은 더 안보고도 쇼틀릴 가능성이 이미 높아 왜 시제가 뭐야 미래야 미래하고 올리는 건 순 말고 뭐든 아니 순 말고 그래 쇼틀릴 말고 순이 있죠 그죠 곧 뭣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정답은 어때요 순일 것 같네요 쇼틀릴 것 같네요 이걸리는 어때요 간절히 그죠 열렬히 바랄 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에버는 보통 에버를 시제하고 묶는다면 현재관리하고 가장 많이 붙겠죠 경험의 형태로 많이 붙잖아요 그죠 오케이 지금까지 뭐 할 때 have ever seen 이때 많이 보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팁으로 잡고 풀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오케이 곧 이 사람이 어때요 곧 뭐다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뜻이었네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미래하고 붙을 때 쇼틀릴 너무도 사랑스럽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다음 127번 가볼게요 127번 보면 동사 문제죠 준동사랑 막 섞였어 동사 동사 동사인데 뭐야 얘는 그죠 준동사죠 자 그럼 어때요 딱 올라가서 봤는데 감사하게도 뭐가 보여 명사가 보이고 동사인데 동사가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동사 자리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동사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뭐야 수 태 시 수일치 문제가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일치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죠 어쨌든 수일치는 항상 뭐야 주어보면서 확인 태는 목적어보면서 확인 시제는 그죠 표현을 찾는다 yesterday인지 뭔지 투마로인지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보자마자 여러분 때 수일치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뭐야 단수식 그래서 보니까 뭐야 단순 A번밖에 없어 땡큐 이건 뭐 절대적이야 땡큐야 그냥 거져먹는 문제였죠 오케이 틀리지 않았어야 돼 아시겠죠 꼭 좀 여기서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로 나왔을 때 명사에 S가 있으면 어때요 동사에는 S 써 안 써 동사에는 S 쓰지 않아요 대신 명사에 S가 없으면 단순한 얘기라는 거죠 그럼 동사에 일단 뭘 쓴다 S를 쓰는 게 이 패턴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타입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얼마 전에 어때요 저희 카페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이 아이 같은 거 있죠 아이도 하나인데 아이고 따르는 거네요 아이도 어때요 하나라는 일이 인치 지금 단수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왜 동사에는 S를 씁니까인데 수일치할 때 우리가 단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는 반드시 삼인칭이어야 해 그래서 어때요 대명사로 바꿨을 때 그 주어를 명석했을 때 희나 쉬나 이수로만 된 거여야 해. 그죠 이거만 정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똑같이 복수 형태처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who's whatever some 공통점을 보면 쟤네들은 뭐예요 대명사인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야 명사 앞에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접속사야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동사가 딸려 나와서 문장의 동사가 얘네 말고 뭐가 또 동사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가 100% 확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 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어때요 지금 딱 보자마자 여러분 I record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 다음에 before the 어때요 동사 또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동사 또 있고 중요한 건 복잡해 보입니다만 동사가 지금 뭐야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뭐야 동사 둘 그 다음에 동사 셋 그럼 접속사가 몇 개 해야 돼 두 개만 있으면 돼 접속사 몇 개야 하나 그 다음에 어때요 둘 완전하지 그럼 접속사는 아니니까 b하고 c는 버려 설마 지금 내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지 그죠 뭐야 항상 동사의 수에서 뭐를 접속사의 수를 빼면 뭐 해야 된다 항상 1이어야 된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야 it's 아니면 some 둘 중에 하나 근데 it's하고 some의 차이점이 뭐지 it's는 단수만 오고 some은 복수하고 불가산 앞에 오죠 그랬기 때문에 뒤에만 딱 보니까 뭐야 s 있어 그랬기 때문에 정답 뭐야 그렇죠 뭐야 some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일종의 어때요 수일치 문제였죠 오케이 금방 내가 한 거 어떻게 풀었어 접속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면서 동사 보면서 어때요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단복수 구분해서 끝 그죠 좋습니다 잘 해내셨고요 자 다음 문제 가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어형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명사 뒤에 오면 보통 뭔 생각해 형용사를 생각하거나 부사를 생각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지만 명사 뒤에 뭐도 올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복합명사라는 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복합명사가 세 개가 같이 붙어서 쓸 수도 있나요 가능하죠 얘가 어때요 하나의 명사를 이루고 또 뭐야 얘하고 합쳐서 이렇게 명사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때요 커스텀스 뭐 폼이죠 이미 조금 느낌이 왔으면 좋았는데 그쵸 뭐예요 세관 신고서란 뜻이죠 커스텀스 뭐야 디클레이션 뭐야 폼입니다 그쵸 우리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세관 신고하잖아 그걸 어때요 신고라는 디클레이션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커스텀은 세관이고 그쵸 그래서 세관 신고서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랬기 때문에 정답 뭐야 디클레이션 아이고 아이고 디클레이션이 정답이 맞죠 반드시 이거는 묶어서 이런거 나오면 반드시 묶어서 꼭 좀 안기해주세요 피리는 뭐야 작성하다 채우다죠 그쵸 우리가 이제 컴플릿의 동의어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어 좋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삼십 번 갑니다 삼십 번 보면 대명사 문제죠 근데 뭐야 맨 끝에 붙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업할 때 몇 번 설명했거든 문장이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뭐야 밑줄이야 그럼 뭐 여기는 부사 자린 것 같아라고 하지 근데 대명사 문제로 보기가 나와 그럼 뭐가 정답 셀프가 정답 무슨 용법 강조 용법이라 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힘 셀프가 정답 이렇게 쓰시면 거의 맞아 자 거의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때요 바이 뭐예요 우리 원 셀프 알고 계시죠 그쵸 애가 뭐야 홀로란 뜻이잖아 홀로 그쵸 동의어가 뭐야 온 마이 오우니죠 여기선 원 셀프니까 여기서 온 원스 오우니 였겠습니다만 여기가 마이세프겠죠 다 뭐야 똑같이 홀로라는 뜻이죠 이 표현하고 이제 이 표현하고 어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요거 요거 표현 묶어주시고 어때요 그 다음에 셀프 강조 형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접속사하고 전치사랑 막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전치사는 아니었네요 부사였네요 자 그러면 어때요 웨다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접속사예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빅코즈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접속사예요 부사절 그럼 뭐처럼 쓰인다 부사란 얘기죠 대어포는 그렇지 부사 그러므로 게다가라는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접속사 두 개 부사 두 개 뒤에 뭐 보여요 you have received 동사 보이네 그 뭐야 답이 c하고 d는 답이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a 아니면 b지 근데 해석하려고 둘이 된 사람은 잘못한 거야 뭘 봤어야 돼 구조 봤으면 돼 왜 접속사가 두 개가 다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 보니까 뭐 있어 verify 확인하다 증명하다는 동사 나오죠 동사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그 정답 뭐예요 당연히 그렇죠 weather가 정답 그죠 그니까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만 구분해도 충분히 바로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좋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weather가 정답 뜻이 뭐예요 뭐 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이제 여기 뒤에 뭐야 워낙 같은 거 붙었으면 거의 100% 어때요 weather를 썼겠죠 그죠 없더라도 구조를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32번 갑니다 32번 보시면 자 네 개가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동사 패턴이란 말이지 자 그럼 어때요 자 주어가 있고 그다음 뭐예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정답이겠죠 자 그럼 어때요 정답이 a하고 b는 아니야 그죠 너무도 쉬운 문제였긴 했어요 근데 뭐야 three or four question이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어때요 정답이 뭐겠어 당연히 그렇지 목적은 있으니까 눈동 땡큐죠 정답은 바로 그냥 c번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이제 ask 같은 경우는 어때요 ask는 ask 목적어 to do가 있거든 그죠 목적어에게 어때요 투부정사로 하도록 요청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쉽게 어때요 판단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무리 없었을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때요 be asked to do 아까 오늘 수호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be asked to do be requested to do 읽었었던 부분입니다 입에 꼭 좀 달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33번 딱 문제 여러분 이거 보기를 보면서 이미 문제 딱 정해졌다 뭐야 be eligible for 나온다 be entitled to 나온다 considerable은 그런 거 없고 be likely 뭐예요 to do 나온다 이거 딱 정해져 있어 올라가 보면 역시나 be 나오고 뭐예요 for 나왔지 정답 뭐야 a번 무슨 뜻이야 뭐뭐할 자격이 있다 be 뭐뭐할 자격이 있다 considerable 상당한 likely 그죠 뭐뭐일 것 같아 be likely to do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a번이었던 거야 그죠 이런 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죠 오늘 지금 외운 사람은 반성해요 그죠 괜찮은데 외우면 되지 그지 늦은 거 아니야 바로바로 어쨌든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궁금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134번 갑니다 134번 가면 어 동사 형태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야 동사가 또 보입니다 그죠 인타이틀 쓰 다음에 요 나왔으니까 그죠 목적어가 어때요 뭐뭐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죠 그럼 어때요 여기가 동사니까 뭐야 이 덩어리체는 다 뭐란 얘기야 주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지금 아마 700 이상의 사람들은 이게 좀 구조가 좀 잘 보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왜 여러분 봐봐 you have generously 다음에 뭐가 그죠 have 다음에 뭐 나와 pp 얘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죠 pp 그럼 어때 pp가 누가 정답이야 b번이 정답이겠죠 그지 예 그래서 어때요 니가 뭐예요 기여한 거죠 그죠 뭐 니가 기여한 뭐야 membership p가 어때요 당신에게 뭐뭐할 자격을 줍니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어찌 보면 복불복의 패턴이 되는 거라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간단히 설명해 보면 명사가 있고 그죠 어떠한 명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때요 p가 되겠죠 p라는 명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뭐가 동사 패턴이 나올 때 그럼 어때요 뭐야 u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여기 동사가 뭐야 contribution 동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구조가 되면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다 니가 뭐뭐한 뭐 이렇게 그래서 니가 어때요 기여한 fee 요금이란 뜻이야 그 요금이 당신에게 뭐야 3년간의 멤버십의 기간을 어때요 제공할 겁니다라는 뜻이야 그죠 ok 여기 뭐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아직 접속사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명사 주어 동사로 기억해서 이런 경우에는 꾸며주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36번 갑니다 36번은 어영이죠 그렇죠 바로 답이 보였을 것 같아 왜 비동사 보이죠 앞뒤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뭐야 smaller smaller의 품사가 뭐야 small이 작은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에다가 2알 붙이면 비교급일 뿐 형용사는 똑같아 그럼 어때요 비동사 있고 형용사 있으니까 들어가는 건 부사 정답 뭐예요 considerably 어렵지 않죠 이제 물론 여러분 considerably가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많이 쓰여요 그죠 비교급 강조부사 그래서 뭐 우리가 significant 하시죠 오케이 어 이런 단어들까지 알아두면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작긴 더 작잖아 근데 어때요 엄청 더 작다고 표현하려고 강조할 때 쓴단 말이죠 비교급 강조부사만 한번 정리해볼까 뭐예요 much even 그 다음에 still far a lot 있죠 비교급 강조부사 그러니까 smaller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 어형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much가 heavy 앞에 있잖아 그죠 비교급 강조부사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6번 my 다음에 인터뷰 명사 보이죠 소유격 뒤에 명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야 인터뷰가 아니라 데이트네요 그죠 날짜까지네요 그래 놓고 뭐야 딱 보니까 무슨 문제야 분사 문제야 그죠 ing형 분사 pp형 분사 그죠 이렇게 어때요 얘가 뭐를 이렇게 날짜를 꾸며주고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사 문제가 나면 날짜가 어때요 선호를 해요 선호가 돼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날짜가 선호를 해 선호가 돼 날짜가 선호되지 이렇게 어때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명사가 선호를 하냐 되냐 해서 정답 보면 그냥 c기는 해요 근데 원래가 여러분이 표현을 prefer가 나오면 맨날 preferred method 그죠 선호수단이라고 알고 있었던 표현이어야 해 아시겠죠 보자마자 이건 정답을 c를 쓸 수 있게끔 해놓으시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 어때요 분사 문제가 더할 때 이렇게 앞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땐 뒤에 명사를 기준으로 그 명사가 동사를 하냐 동사가 되냐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모르는 사람 분사 반드시 펼쳐보고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37번 갑니다 37번 가시면 어때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와 관련된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reunion 어때요 재결합이란 뜻이죠 revival은 어때요 다시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revenue는 좀 여가 어렵겠다 수익이라는 뜻이죠 수익 세익이란 말도 있고 수익이란 말도 있고요 renov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조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 그니까 어때요 이거는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지만 여기 어두워 대전 광고잖아 그죠 광고 뭐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의 뭐야 strategy 전략이죠 그의 전략은 뭐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뭐다 그의 supervisor는 요청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를 요청했다 어때요 뭐를 요청했습니다 라고 해서 쭉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가 뭐였다고 대안의 방법을 어때요 리서치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됐을까 오케이 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기서는 대안책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 비싸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정답은 당연히 revenue겠죠 이렇게 조금 여러분 어때요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될 거 리퀘스트 보이시죠 리퀘스트 하면은 뭐예요 대절이 나와 그렇게 되면 뭐야 동사 어때요 동사에 뭐가 그렇지 should가 여기 생략된 거죠 개가 research 대안의 어때요 대안책을 어때 찾아야만 한다라고 어때요 요청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 정도 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네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돈에 관련된 어휘 네 가지가 묶어서 나왔어 fair fair는 뭐야 교통과 관련된 요금일 때 쓰는 거야 교통요금 fine는 대놓고 벌금이란 뜻이고 fee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야 수수료 price는 가격이라는 뜻이야 price는 뭐라고 가격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너희가 가장 어울리겠는가를 찾아보겠죠 자 근데 we can now afford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할 수 있도록 pay all the more를 근데 뭐야 관련이 있는 associated with 분사저잉 뭐와 관련이 있는 international expression 확장이죠 그쵸 그래서 어때요 여기와 관련된 요금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야 in advance deadline 이전에 그쵸 오케이 그 확장과 관련된 뭐를 어때요 돈을 아이고 아이고 잘못 늘었네요 어때요 관련되어 있으면 뭐야 요금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지금 지워졌는데 fair는 교통과 관련이고 얘는 벌금이잖아 그럼 일반적인 할 때 요금은 뭐겠어 당연히 fee겠죠 fee 그쵸 정답이 그래서 fee였네요 죄송해요 잘못 눌러가지고 자 39번가 봅니다 39번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그쵸 근데 이건 패턴을 아냐 모르냐거든 지금 보시면 most of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most of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여기 한정사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명사 그렇지 복수 뭐가 나온다 복수 그래서 어때요 most of 더 어때요 복수명사야 아니면 어때요 most of 더 다음에 뭐야 그죠 불가산명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뭐야 여기서는 이거 a하고 b는 이미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그래주이시고 그래주이츠지 정답은 뭐야 당연히 기죠 오케이 절대 여기에 단수명사는 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뭐야 most of 더 복수명사 most of 더 불가산명사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140번 갑니다 140번 보시면 founded depended 그 다음에 vulnerable stringent 조금 어렵죠 found은 어때요 설립된이죠 설립된 얘는 뭐야 의존하는 이란 뜻이죠 의존하는 vulnerable은 참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외워야 되는 단어야 취약한 이란 뜻이야 취약한 오케이 stringent는 엄격한 엄중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비교해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뭐야 품질관리 프로그램이죠 품질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돼 취약해야 돼 말도 안 돼 의존해야 돼 다 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단어야 근데 어때요 설립된 건 또 설립된 거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정답 뭐야 당연히 엄격한 이란 말 딱 괜찮죠 그러니까 엄격한 어때요 품질관리 프로그램 하에서가 정답이기 때문에 stringent가 되겠죠 오케이 조금 어때요 이야기 좀 괜찮았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어때요 140번까지 파트5 잘 들으셨고요 그러면 그 이어서 이제 파트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번부터 한번 또 파트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파트6는 어떻게 풀어라 첫문제 첫문장을 보면서 풀어라 근데 땡큐야 왜 1번 140번 문제가 어때요 첫문장에 딱 들어있어 감사하죠 보러가면서 바로 가니까 그래놓고 또 뭐야 어형 패턴이야 그죠 보니까 어때요 purchase 구매하고 관련된 어때요 동사냐 명사냐 동명사냐 뭐 준동사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근데 for라는 뭐예요 전치사 뒤에 나왔죠 그럼 어때요 전치사 뒤에 뭐예요 명사하고 뭐 동명사 구분 문제란 자 그런데 어때요 뒤에 뭐가 보여요 더 테크라이트 제품이 뭐이죠 그니까 뭐야 이미 정답은 a번이죠 그럼 어때요 이미 아 이거 구매해서 고마워 라고 하는거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purchasing이 정답이었겠네요 오케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뒤에 보면 어때요 어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해석을 하면서 들어갈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인디스 퍼플리케이션 이 출판물에서 당신은 뭐하다 we'll find 찾아낼 수 있다 everything 모든 것 뭐를 니가 필요로 하는 need to know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이겠죠 오케이 노다 메로 목적 없잖아 그래서 여기 뭐야 명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온거야 이제 니가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스타트 시작하기 위해서 뭐를 스캐닝 뭐를 스캐닝해 문서와 뭐야 문서하고 뭐를 스캐 스캔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어때요 그니까 옷을 야 옷 의복이잖아 그죠 이미지 thank you 정답이네요 옷이죠 컨셉 개념을 스캔할 수는 없죠 유사성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다른 어휘들이 좀 괜찮았네요 그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때요 어 이제 이미지 말고 좀 스캔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나왔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문맥적으로 좀 비교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어때요 나름 보통 요즘은 파트 식사가 상당히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좀 맞춰서 한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잘 좋은 문제였구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퍼채싱이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여러분 딱 이렇게만 보이면 되게 당황스럽지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 접속사들이 공통점이 있어 뭐야 명살 접속사야 그니까 이 자리는 명사야 이미 어때요 누구 덕분에 알았어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겠지 자 그런데 투부 정사가 나왔네 이미 어때요 걸릴 수 있는 게 싹 버려질 것 같아 뭐예요 death은 death to do라는 건 없어 버려 어차피 전치사 뒤에 death은 못 써요 자 그리고 나면 which to do where to do how 다 돼 아이 편할 줄 알았는데 조금 여기서 또 덜커덜커리네 중요한 건 얘네 which where how는 어때요 완전과 불완전으로 구분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명사절은 투부 정사가 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때요 use라는 동사하고 뒤에 뭐야 목적어까지 왔으니까 완전하지 그래서 누가 답이 아니야 어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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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답이 아니야 여러분 불완전한 명사 접속사가 누가 있어요 이건 정리합시다 who하고 whom하고 그 다음에 what하고 뭐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위치 빠졌네 위치가 있어 이건 어때요 다 완전 불완전해 근데 어때요 지금 뒤에가 완전한 구조였기 때문에 어때요 정답은 뭐야 당연히 where 아니면 how where하고 how 뒤에는 완전하거든요 그죠 how to do something where to go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어때요 여러분이 니 스캐너를 어때요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때요 설명이잖아 설마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이건 아닐 거 아냐 그랬기 때문에 how는 여러분이 잘 선택했을 거라고 믿어요 정답은 당연히 how였겠고요 생각보다 쉽게 풀었지 근데 여러분 내가 문제 풀 때 봐 항상 나는 어때요 풀 때 필요한 부분만 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해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 이해가 안 돼 문제 못 풀겠어 그럼 어때요 위해를 보는 거잖아 그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44에서 46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티클이었어요 ok 어때요 날짜가 어때요 12일날 어때요 to 어때요 리베라 비스트로네 그죠 ok 아 아마 아티클이 아니라 이건 이메일이었던 것 같아 그죠 오타에요 오타 제 실수네요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첫 문장을 해석하면 들어가라고 했잖아 그럼 어때요 I made a reservation 예약했다 어디에서 니 식당에서 언제 금요일을 위해서 나는 어때 예약을 했었습니다 왜 편지 썼지 좀 이상하네 더 들어가 봐야겠다 어때요 언제 어때요 8월 7일날 몇 명을 위해서 두 명의 사람을 위해서 예약은 했었네요 근데 뭐하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필요했다면 더 읽었으면 더 좋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봐 근데 이제 딱 나와 reception, establishment, completion, accomplishment에요 그죠 여러분 reception은 우리가 reception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instablish는 뭐야 instablish는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설치 뭐 설립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completion은 완성, accomplishment는 달성 이런 단어죠 자 그럼 가볼까 I would like to think 고맙대 뭐가 고마워 더 원더플릭스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대 내가 어디에서 갓 찍었던 어디에서 가죠 뭐야 어디에서 앳 당신의 뭐에서 어 당신의 레스토랑에서 가졌던 경험에 고마운 건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장소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를 대신 말해주는 단어를 찾아라지 그럼 뭐겠어 그죠 예 instablishment야 얘가 설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단어가 instablishment야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B번 조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어이입니다 꼭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뭐 location이라는 단어 있죠 이런 단어로도 얼마든지 대체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읽어 안 읽어 안 읽고 넘어가도 되겠죠 우선은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자 나와 however therefore but so 입니다 뭐예요 접속 부사 두 개에 등이 접속사 두 개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우선 자리로 판단하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리로 판단해 볼까 자 그럼 어때요 접속사냐 부사냐인데 여러분 봐봐 위 있고 동사 있고 해석을 하면서 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즐겼다 완전히 즐겼어 뭐래요 어때요 라이브 재즈 트리오 쇼를 즐겼다 그죠 네 그니까 세 자매처럼 트리오잖아 그죠 네 그런 어때요 이제 앨범 저 저 저 저 공연을 즐겼고 그 다음에 뭐야 어디에서 그 저녁에 어때요 퍼포밍 공연했던 거를 즐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접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들어가 근데 뭐야 주어 나오고 동사 또 나왔지 뭐가 없어 연결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a 하고 b는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거나 and가 있고 나서 콤마 찍었으면 뭐 접속 부사인 a 하고 b였겠지만 여기서는 뭐야 접속사야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의미만 그러나냐 그럼으로냐 마음 구분하시면 되잖아 그럼 어때요 자 철저하게 우리는 뭐야 라이브 재즈를 즐겼었다고 그러지 근데 뭐야 우리는 발견했어 느낌 안 좋다 그지 뭐야 공연은 들긴 들었는데 뭐야 즐기긴 즐겼는데 뭐야 뭔가 안 좋은 거 발견했다 이런 말일 것 같아 물론 나는 봤으니까 지문을 근데 역시나 뭐야 it was difficult 어려웠대 to 뭐야 have a conversation 뭐 때문에 높은 어때요 그 음악의 볼륨 때문에 보여 한참 즐겼다고 해놓고 컴플레인하고 있네 결국엔 그니까 뭐예요 버시겠죠 역접의 의미 그튼 여러분이 어때요 하우에버 쓰지 않고 벗을 쓰는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하고 부사 구분 타입에 구분하는 문제 타입이었네요 잘 선택하셨구요 자 다음 140 어우 참 우리 한 문제 아 했었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0 인제 6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또 자리 문제로 판단할 수 있어 그니까 뭐야 whatever는 접속사죠 other than이 조금 어렵죠 얘가 except의 의미의 전치사에요 뭐뭐를 제외하면 이란 뜻이에요 좀 특이한 놈이죠 오케이 no later than은 어때요 부사 형태로 잡아두셔도 되겠죠 아니면 전치사 형태로 no later than 날짜 나오니까 그죠 오케이 전치사 형태로 잡는게 또 좋을 수도 있겠군요 오케이 늦어도 라는 표현이고 and는 and then은 뭐야 그리고 나서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게 뭐여야 돼 전치사죠 그럼 어때요 other than하고 no later than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정답 그렇죠 other than이겠죠 여러분이 솔직히 어때요 더 읽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포인트로 보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거를 제외하면 it was perfect evening 완벽했어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 오잖아 그래서 정답은 뭐야 b번이 정답이겠죠 얘 뒤에는 뭐야 뒤에 뭐가 나온다 시간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늦어도 그 시간까지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늦어도 라는 표현이니까요 정답은 당연히 b였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끝까지 쭉 보는게 중요했는데 잘 보셨나 모르겠어 우선 풀어본 다음에 제 설명 듣고 어때요 그거 들을 때도 어때요 끝까지 좀 좀 여러분 이제 좀 짧게 짧게 설명하면 더 좋았을겠지만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꼭 여러분 어때요 이번 시험 잘 봐가지고 꼭 대박 나시고요 시험 보신 다음에 어때요 제가 이제 또 오후에 올리는 또 후기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